오늘 낮 2시 50분쯤 철원군 서면 자등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장비 15대, 진화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전역엔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